그리고 이 말을 주장해야 되는 게 종교개혁은 있죠.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은 있는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요. 상황을 보시면요. 카톨릭이 더 이상 자정작용을 못할 때 종교개혁이 나온 겁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타락한 성직자는 어느 시대나 있을 텐데 자정작용이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 타락한 성직자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교화시킬 수 있는가. 지금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종교들은 자정작용을 잃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회통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의 신을 모셔요. 돈신. 돈신 말고는 지금 예수 모셔놔도요. 속은 뭐예요? 돈 많이 들어왔음이죠. 돈 많이 들어왔으면 건물 더 높아졌으면. 내 통장에 뭔가 더 늘었으면. 내 차가 바뀌었으면. 성직자들 마음도 이게 도우를 걸어놓고 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가 이미 회통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의식을 내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반성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직이라는 게 종교라는 게 인류를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정토로 데려가야 되는데 탐진치에서 윤회하는 우리랑 똑같이 윤회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란 탈을 쓰고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문제는 이 갑질을 했을 때 사회보다 종교가 더 무섭습니다. 사회는 비판이라도 제대로 되잖아요. 비판해도 안 바뀔 수 있지만 종교는 비판조차 힘들어집니다. 왜? 각 종교가 교리상 세뇌시켜놨어요. 스님을 비방하면 돼요? 불법승 삼보에 기이한 사람이 승을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비방할 때부터 죄의식을 느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을이 갑질을 당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종교적 교리를 믿는 한은 그 종교적 세뇌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스님을 비방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라는 저 스님이 문제가 있어도 스님한테 회색 옷 입고 머리 깎으신 분한테 잘해주면 복을 받을 거라는 여러분, 길 가다 보세요. 스님이 그냥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어도 지나가던 불교 신자들이 와서 돈 주고 갑니다. 밥값 내주고 갑니다. 왜? 복밭이에요. 복밭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스님은 복밭이다. 왜 복밭인지 아세요? 거기다 돈을 기부하면 몇 배로 너는 복덕을 받게 된다. 복밭이라고 합니다. 복밭. 복전. 복전함 그러죠. 그러니까 복전함은 여기다 돈 내고 너희를 따블로 복받아가라 이겁니다.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로 그대로 받는다면. 그런데 이거는 육도윤회하는 논리죠. 중생심의 논리죠. 거기 딱 세뇌도 있어서요. 사실 비판도 못합니다. 진짜 이게 그냥 막 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심각해요. 자정작용을 잃었다. 그러면 누군가 나서서 종교개혁이라도 외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없다. 목숨 걸고 그 내부적으로 목숨 걸고 맞짱 뜨자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없다.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신기하죠? 말을 안 해요. 내부적으로 그 종교 안에서 말을 안 해요. 끝없이 문제가 터지는데 덮고 가요. 그냥 덮고 묶고 가고 묶고 가고 다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교개벽을 주장하는 게 두 개예요. 첫째 종교가 본질이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종교 최고의 본질 아닙니까? 여기 성령 넣으면 기독교고 그렇죠? 여기 양심 넣으면 유교고 여기 불성 넣으면 불교고 지금 저희는 참나로 얘기했지만 참나라고 해도 불교도 참나라고 하니까 똑같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공적 영지 넣으면 온불교도 공적 영지라고 합니다. 다 통합니다. 여기 다를 게 없어요. 종교의 본질이 하나인데 산에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인데 입구가 다르다고 다르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자기들 권익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개혁하자. 진리가 하나라는 걸 밝히자는 것도 하나 있고요. 선정, 지혜, 실천 이 전문가들이 진짜로 여기 전문가들이 기능 보유자가 성직자 하고 있냐 아니면 일반 중생관도 못한 사람들이 성직자를 하면서 성직자라는 걸 가지고 내세워서 영적인 갑질을 하고 있냐 이 요거 계벽하자. 갑질 고만하게 진짜 도 얻은 사람이 성직자 해야 되고 진짜 도가 모든 종교가 본질이 하나다 하는 것도 까발려줬으면 좋겠고 종교 계벽을 크게 두 가지로 잡고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라는 걸 밝혀보자. 껍데기,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이 하나라는 걸 다 아는 사회가 오면 종교가 그때 진정으로 종교가 제 역할을 할 거다. 지금 종교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제 역할을 혹은 리 Sr. 등장